고도 계속 키겠습니다 21m, 24m, 26m, 30m, 35m, 37m, 40m, 43m, 45m, 50m 56m, 현재고도 56m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메라도 잘 안나오니깐 이쪽으로 이동 이동 완료되었습니다 이동 완료되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도로 쪽으로 한번 보자 골프장이 보입니다 골프장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네요 반대쪽은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쯤 있을까 화면 안보입니다 다시 이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까 좀 뻔거리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270m 정도 거리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헤딩을 돌리고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헤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갑니다 이동속도 시속 20km 정확하게 2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압 11.6V 5에서 6V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동 완료 되었습니다 다시 이동을 딴 쪽으로 한번 더 시켜 보겠습니다 이동을 시작 이동을 시작 이동을 시작 다시 이쪽으로 요도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쁘다. 카메라로는 못 잡겠네. 지금 고도 55m에서 계속 유지하고 전압이 11.1V 고도를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60m 60m 80m 90m 100m 현재 105m까지 올라갔습니다. 건물 뒤쪽이 보이고 있는데 안테나가 우뚱한데로 보고 있어서 파질 상태가 안좋아하겠습니다. 다시 골프장 쪽을 보겠습니다. 골프장 쪽으로서 100m니까 시가지가 보입니다. 대전 테크노파크 본관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 쪽으로 이동 100m 공관 성공 100m 지점입니다. 여기 우측에 고주파센터 바이오센터 IT센터 우리가 있는 로봇센터가 고진에 있습니다. 현재 전압 11.1V 고주파센터 광위는 지금 남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골프장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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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보이는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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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